오늘 저녁에는 오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성속의 분리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성기면서 저에겐 더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풀어놓으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편으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놓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섬길 수 있도록 선교적 삶을 통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사실 선교와 예배는 분리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족쇄가 성속의 분리입니다 잘못된 새 가치관 이게 성도들을 족쇄처럼 묶고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속의 분리를 깨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 메타 내리티브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과 선교와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따라오는 걸 잘 안 하셔서 전혀 모르신 분이라도 43차 1년 전에 했던 컨퍼런스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필요하면 여러 번 듣고 정리하고 또 성경 찾아보고 보여지는 데 삶을 조종하고 또 목회자라면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치면서 요즘은 바로 음성 나가면 바로 텍스트 파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 컨퍼런스 또 그렇게 하시고 이번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우리가 새물결 신학원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책 혼자 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점점 많이 보여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고 이렇게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눈 이러한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들 같이 배워가면 전체적으로 잘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과 선교와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오전에 일반은 총에 대한 옳은 이해가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구조와 방향에 대한 옳은 이해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번 컨퍼런스는 못 살펴볼 것 같고요 다음 컨퍼런스는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 문화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알지 못하면 전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할 것인가 이 부분이 큰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문화는 급속도로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컨퍼런스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다르게 개입하지 않은 이상 할 계획인데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은 그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말씀드린 대로 구조와 방향에 대한 옳은 이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주 잘 다루고 있는 분이 알버트 월터스라는 학자입니다 알버트 월터스는 개혁주의 세계관의 어떤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아주 귀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고 또 세계관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와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제가 참조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구조, 영어로 structure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전우주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세계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크레이그 바톨로뮤하고 마이클 고인 박사가 둘이 공조해서 베이커 에커데믹스라고 베이커 출판사 중에서 좀 더 학문적인 책을 내는 출판 부서 같아요 거기에서 원래 그분들의 목표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교재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쓴 세 권의 책이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이미 메일에 비해 밴드에 소개해 놨고요 그분들이 쓴 책 중에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에 대한 책이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인간 이외의 피조물과 인생 전체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생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질서를 이루고 있다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서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서 발견되는 규칙적인 반복과 법칙은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인생 전체의 질서도 하나님이 정해두셨다는 것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창조세계 자체만큼이나 넓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시민칼빈주의 학자로서 세계관이라는 부분에 또 귀한 초석을 놓았고요 그분은 총리도 하셨고 대학 설립자이기도 하고 귀한 분이었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창조된 세계는 반드시 그 자체 내에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존재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몸, 동맥, 정맥을 흐르는 피, 호흡기관이나 허파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한 겁니다 우리의 사고를 관할하는 논리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우리의 상상력이 작용하는 미학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인생 전체의 도덕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엄격한 법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세계가 영향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조가 남아있다 그래서 알버트 월터스는 그 구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조는 창조의 질서 즉 어떤 사물의 불변적 창조 구조 혹은 그것으로 하여금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구조는 창조의 법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창조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그 근거를 둔다 쉽게 표현하면 구조란 창조된 사물의 본질 창조된 사물의 본질 즉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의해 창조된 사물을 말합니다 전부 다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강을 이해하시겠지만 두 번째 방향, direction 모든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선한 것입니다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선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창조세계는 오늘날도 여전히 선한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나 인류의 타락이 그 모든 창조세계에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전체의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만 하더라도 모든 필요물이 탄식하며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체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류는 선한 창조를 왜곡된 방향으로 활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선한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선한 구조를 악한 방향으로 이용하게 된 겁니다 방향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월터스는 이 방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향은 범죄로 인해 그 구조적인 규례로부터 일탈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구조적인 규례로부터 일탈할 떠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 구조적 규례로 다시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방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구조적 규례로부터 일탈하는 이런 방향이 있는 반면에 떠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래 세워 놓으신 구조적 규례로 순응하여 회복되는 이 양 방향이 있는 거죠 이거를 방향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들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구조들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방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우상을 위해서 활용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거나 우상을 위해서 활용하거나 따라서 월터스는 우리가 관여하는 각 분야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구조는 무엇인가 둘째, 그것이 죄된 목적을 위해 어떻게 왜곡되고 방향이 삐뚤어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 늘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구조가 무엇인가 둘째는 그것이 죄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왜곡되고 방향이 삐뚤어졌는가 그러니까 구조와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보면 이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모든 창조세기를 창조하셨고요 3장의 인류의 타락이 나오고 이제 4장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장부터 보시면 아담과 타락 이후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에덴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9장 6절을 보십시오 타락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인간됨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반역은 우리의 인간됨의 모든 면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곡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도 결혼 생활을 했고 하와는 건강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과 타락 이전에 그들에게 계획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라 가족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이룬 것은 그들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선한 거죠 그래서 결혼도 선한 것이고요 가정도 선한 것이고요 자녀를 낳는 게 선한 것이고요 가족을 이룬 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 명령을 실행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끔찍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방향, 왜곡된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들은 최초의 형제였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며 다른 직업을 가진 서로를 지원하는 대신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고 갈등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점에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귐과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신 가정이 질투와 분노와 살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친밀한 교제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방향의 죄로 인해 왜곡되면서 그 가정에서부터 질투와 분노와 살인이 일어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구조는 사람들이 방향이 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인 가정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가정은 여전히 선한 겁니다 타락 이후에도 그런데 타락의 결과로 방향이 왜곡되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악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보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가인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고 도시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문화명령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사당에 보면 도시뿐만 아니라 야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고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고요 라멕은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화활동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타락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 문화적 활동들이 죄의 결과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화적 활동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적 업적은 그리고 그러한 추구는 본질적으로 선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조인 것이죠 구조인 것이죠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창조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왕적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 총족과도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왕적 청직이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그렇게 할 때 모든 창조세계는 창조세계는 위대한 교양곡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점점 더 많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왕적 청직인은 왕적 청직인은 건축, 농업, 예술, 가정생활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문화란 음악 같은 것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경제, 정치 구조를 세우는 등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활동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문화활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이고요 선한 것입니다 이따도 나올 텐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를 악하게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심각한 잘못입니다 선한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 4당에서부터 보면 이제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러한 문화활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첫 번째 도시를 세웁니다 창세기 4당 17절 우리말 성경에는 성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는 성읍 혹은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영어성경 꽤 여러 번을 찾아봤는데 다 도시, 시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도시를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문화명령을 순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세우는 것은 창조세계에 숨겨진 잠재성을 개발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도시화가 다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원래의 전원 같은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도시는 인간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도시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이었던 그 사실에서도 도시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또한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를 지음으로써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도시 혹은 도시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도시는 반면에 오염과 억압의 장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구조인데 악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활용되는 거죠 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편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한 많은 노래와 시가 담겨 있습니다 라멕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시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라멕을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그의 복수와 살인을 정당하는 수단으로 변합니다 시인은 선한 건데 방향이 왜곡된 거죠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더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이리로다 하였더라 보십시오 시를 지었는데 자기의 살인과 상처를 정당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두발가인은 금속 세공의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것은 전쟁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아수라장 같은 현실은 바벨탑에서 절정을 이루어 죄가 의사소통과 건축과 도시화와 심지어 종교를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문화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구조를 개발하고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그건 선한 일입니다 말씀드릴 그 자체는 매우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왜곡된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조와 방향 사이의 구분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방향과 구조 사이의 구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속의 분리에 빠집니다 성속의 분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작은 첫 번째 금방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구조와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속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빠집니다 구조와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속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빠집니다 구조와 방향은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용어의 두 가지 용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다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구조와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면 성속을 분리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세상은 어떤 때는 단지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고 그것이 구조를 말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 혹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야고버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자기를 지켜 세속 혹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로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이러한 구절들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의 세상을 리델보스는 헤르만 리델보스 귀한 학자였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로 밖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구속받지 못한 삶의 총체를 가리킨다 아주 잘 표현했죠 그리스로 밖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구속받지 못한 삶의 총체를 가리킨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창조를 굽어지게 하거나 비틀거나 왜곡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도 세상이 될 수 있고요 사업도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창조를 굽게 만들거나 비틀거나 왜곡하는 것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은 아까 헤르만 리렐버스가 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구속받지 못한 삶의 총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금 의미의 세상은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구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때는 타락한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 왜곡된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같은 용어인데 그런데 이 둘을 올바로 구별해야 구분해야 우리는 올바로 하나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구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럴 땐 이 왜곡된 방향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 영역을 즉 예술, 정치, 학문, 언론, 스포츠, 사업 등 그 일부 영역을 흔히 세상적 혹은 세속적이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미션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에서 못 살펴봅니다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매우 이런 부분에 연구와 이해가 확대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아직 안 다루는 이유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토대가 돼야 그 외에서도 일터 사용만 하더라도 돼야 그 외에서 비즈니스 미션을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그 부분을 안 다루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미션을 교회에서 설교하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머릿속에 사고 속에 돈은 악한 거란 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세속적인 것이다 그건 성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구할 일이 아니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일부 영역 그것이 예술들도 될 수 있고 정치도 될 수 있고 학문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언론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스포츠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사업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역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들을 구조들을 흔히 세상적 내지는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구조와 방향을 혼동하는 거죠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성속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은 속된 일들이고 거룩한 일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관련된 보금선포와 직접적 관련된 일들은 선한 일들이고 거룩한 일, 성속의 분리가 일어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알버트 월터스는 이러한 성향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그것이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왕권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 에크란다는데 하늘로부터 유래한다는 말인데 아까도 말한 듯 이렇게 정치 그러면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문제는 초대교회가 전한 지난 캄프레스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퀴리오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 속에는 그 당시에는 시저가 퀴리오스였죠 그래서 퀴리오스는 시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리오스, 퀴리오스는 주라는 뜻인데 헬라우로 시저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데에는 시저야말로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로서 혹은 신들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적법한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퀴리오스란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인 야외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적법한 통치자라 더 나아가 모든 창조세계의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아가고 때로는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주대심 아래 복종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 경치, 경제, 사회,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선교를 올바로 이해하면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닌데 구조를 방향과 혼동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 영역을 세속적이라고 치부해보면으로써 성경을 왜곡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속의 분리를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월터스가 지적한 거죠 아주 잘 지적한 겁니다 또한 야거보가 흠이 없는 신앙은 자신을 지켜 세속 혹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까 그렇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춤이나 카드 놀이나 연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쉽게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속적인 놀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락은 하나님께서 인간 외에 창조하신 매우 선한 겁니다 그런데 오락은 선한 구조인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매우 치유와 회복과 도움을 주는 선한 것이기도 하지만 타락하고 악한 세속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구조와 방향을 올바로 분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 영역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려서 지금 이런 구조들만 하더라도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세속적인 오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어디서 발견되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확실하게 발견될 수 있고요 어디서 발견되든지 그 세속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향 그리고 야고보는 오히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오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많은 그리스오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영역들을 세속주의적 세력에 내어주게 만들었다 이렇게 일부 영역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를 주장하는 소위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성도들이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들을 세속주의적 세력들에게 내맡겨 버린 거죠 그것이 정치든지 그것이 비즈니스든지 그것이 오락이든지 그것이 미디어든지 예술이든지 맡겨버린 거죠 예수님은 주님인데 모든 영역에 그것이 보금인데 내 맡기는 내어주게 만들었다 이런 두 영역 이론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속된 것의 이론에 물든 교회야말로 서구의 급속한 세속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장본인이다 서구의 급속한 세속화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 그러한 예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만일 정치와 산업, 예술, 언론을 본질적으로 세속적 혹은 세상적 혹은 속된 영역으로 낙인 찍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문화에서 인본주의적 물결을 더 이상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왜? 내버려 두었는데요 세속주의적 세력에게 심각한 결과죠 그러면서 알버트 월터스는 잘못된 이해와 성속의 분리, 잘못된 이해와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이해를 이렇게 도표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속된 것의 구분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두느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이게 제가 의미를 잘 몰랐구나 지금 쓴 것 같은데 여기에 교회 밑에 있죠? 그게 그 선이 굵어야 돼요 지금 거기 선이 굵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 아래 가정, 정치, 사업, 예술 이런 것을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것을 양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양상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그 의외를 굵게 표시해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뭐냐면요 교회와 관련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그게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소위 영역들 혹은 양상들 가정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출판, 사고, 감정, 동신물, 무생물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속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심각한 이월론입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뿌리깊게 그들의 신앙생활은 주일과 주중에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일부 시간 그 외에 나머지는 세상에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쉽게 말하면 성 속의 이분법을 받아들인 잘못된 이해인 거죠 그러면서 월투스는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양상이 나옵니다 혹은 영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를 포함해서 아까 나왔던 똑같은 양상인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거룩한 것이 되기도 하고 속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사당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성적인 결합이 있어야 되겠죠 성은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거거든요 나중에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성은 매우 타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구조를 악한 것으로 보는 심각한 죄악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는 방향에 따라 그건 심각한 잘못이 될 수 있거든요 가정 선한 겁니다 아까 문제는 그것이 죄의 결과로 악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가정에서도 살인, 반모,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술, 귀한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살인과 자기 상처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거기 뭐 라멕 아내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가정은 선한 건데 벌써 타락한 의도가 방향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금속을 세공하는 그 귀한 예술인데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시면 참 잘 표현한 게 교회에도 얼마인지 세속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얼마인지 속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만의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 되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라 목표와 목적이 된 주님이 실제로 다스리시며 그 주권 앞에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내려지고 그래서 주님만이 마시는 우리의 의가 되신 사람 앞에 겸손히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게 안 되면 개인적인 야망, 인간의 치의, 금권, 세상의 권리가 완전히 통치하고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적지 않으며 자기 상처를 마음껏 쏟아 풀어놓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적지 않고 파벌, 다툼, 시기 질투가 얼마나 교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가 오늘날 상황인데요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한 구조는 다 선한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활용되는가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세상 속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석의 이분법에 빠지지 않으려면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구조와 방향을 올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버트 월터스는 방향과 구조를 혼동하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와 방향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어떤 양상을 뽑아내요 아까 말하는 영역 혹은 분야를 양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한다니까요 아마 세계관 용어로 이렇게 부르나 봐요 양상을 뽑아내요 인간의 배교라는 낯선 침입자가 아닌 그것을 인간 드라마의 악역으로 지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양상을 뽑아내요 그것을 인간 드라마의 문제점 악역으로 지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한편으로 말하면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악역으로 여기면 그 결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웨인 그루덤 같은 학자도 돈은 선한 것이라고 성계의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예수님이 돈을 숨길 수 없다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니까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절대 적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말하였는데 예수님의 소위를 우리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달란트는 돈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양상 중에 일부를 인간의 배교자 그러니까 인간의 배교가 신입자거든요 악의 근원인 거죠 거기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어떤 양상을 악의 근원으로 문제의 근원으로 악역으로 지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와 같은 오류는 방향을 구조로 환원하고 그러니까 방향의 문제를 구조로 잘못 접목하고 선과 악의 이분법이 창조 자체에 내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부가 처음부터 악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왜곡된 거죠 완전히 왜곡된 거죠 그 결과는 선한 창조 내의 어떤 것이 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역사에서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림의 초대교회 당시에 결혼 어떤 종류의 음식들이 악한 거라고 여겨졌고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실 선한 구조인데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론이 결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문화 명령을 실행하는 선한 것이었다고요 문제는 그것이 악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좋지 않았죠 성 선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악한 방향으로 동성년을 포함해서 나가는지 그만 알 수 있죠 몸과 정력 플라톤과 대부분의 그리스 철학은 이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죠 심각한 겁니다 자연과 구별되는 문화 루소와 대부분의 낭만주의는 그것을 악으로 보았고요 특히 가정과 국가에서의 제도적인 권위 철학적 무정부지와 대부분의 심층 침략은 그걸 악으로 보았고요 과학기술과 경영기술 아이데코와 자크루엘룰은 이것을 악으로 보았고요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구조 중 일부를 양상 중 일부를 악으로 악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드라마의 악역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는데 매우 잘못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버트 월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주의주의적 성향을 성경이 철저하게 비난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이러한 예를 대적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한 구조와 방향을 혼동하거나 창조의 어떤 부분을 악역 혹은 구원자로 간주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성경은 아주 독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 몰려드는데 신문에 나온 내용들은 다 확인할 길이 없지만 때로는 말평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비성경적인 경우도 적지 않은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를 구원자로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상승배입니다 때로는 어떤 정당을 구원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되면서도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상승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 말이 잘 무슨 뜻인지 안 믿게 되거든 팀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우상승배에 대한 것 그것이 어떻게 정치가 그 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석땡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에게 내어던지는 것은 심각하게 타락한 성속을 분리하는 이분법이지만 동시에 어떤 개인이나 정당을 구원자 내주는 구세주로 여기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우상승배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미국 박스 뉴스가 대기 한번 맞았더만요 신문 본 게 아니라 거기서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개표 시스템이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그걸 박스 뉴스가 계속 그냥 뉴스로 보낸 거예요 재판을 해가지고요 2년 만에 합의했어요 안되겠으니까 얼마를 물어주겠냐 1조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기로 했어요 1조 1조 300억인가 양극화가 극심한 이게 다 우상승배입니다 우상승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아는 한 구조와 방향을 혼동한다거나 창조의 어떤 부분을 악역 혹은 구원자로 간주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성경은 아주 독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다른 모든 종교, 철학, 세계관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창조와 타락을 구변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 있으며 그래서 원인을 창조 세계였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철학, 종교는 이 함정은 계속해서 기독교적 사고 방식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올바로 사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얘기해요 작은 첫 번째가 아까 뭐였냐면 지금 방향을 설명하면서 구조와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석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두 번째가 뭐냐면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영적 전쟁 알버트 월터스는 하나님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향을 둘러싸고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매우 잘 지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위에 한번 보실래요? 다시 그 도표 한번 올바른 도표를 한번 보실래요? 이걸 양상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동식물, 무생물 등 이 모든 양상을 둘러싸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도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도대로 사용되도록 가느냐 아니면 우상숭배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느냐를 놓고 이 각 분야에서 오늘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내용들은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그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적 규례 혹은 구조가 모든 곳에서 실제를 붙들고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이게 사회의 실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부가 없어지고 그저 원하는 대로 같이 살다가 그냥 헤어지고 그래서 자녀들 태어나고 아니면 그들은 그들 다 알아살고 이렇게 간다 세상은 어떻게 되게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거예요 이 사회의 구조를 바로 그 가정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회학자들도 동의하면 될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구조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며 우리는 종교적 갈등이 창조된 구조를 장악하기 위해 날뛰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 창조된 구조를 장악하기 위해서 종교적 갈등이 날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종교적 갈등이라는 것은 월터스가 말하는 종교적 갈등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포함할지 모르지만 서구 모더니즘 등 모든 사조 배후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장악하기 위해 종교적 갈등이 지금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그려왔고 지금은 더 심하죠 우리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일상적인 요소들 가로열고 가정, 성, 사고와 감정 1, 2, 죄와 연루되어 있으며 이건 선한 건데 타락한 창조세계 그러니까 창조세계는 선한 건데 인류의 타락으로 해서 죄와 연루되어 있으며 죄와 은혜가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둘러싼 전쟁은 피조물 위에 있는 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적 창조세계의 구체적인 실제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실제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다 삶의 현장에서 당연히 그 배후에는 뭐죠? 영적인 세력도 있겠죠 당연히 그걸 이 학자가 부인하는 건 아니죠 전쟁의 실제적인 전쟁터가 삶의 실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혀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심각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모든 양상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름도서 10장에서 언급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사절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면 진이 나오는데 견관 진, 사탄의 진이죠 그런데 이 진이 뭐냐면 사람들의 이론이죠 이 이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사람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그 생각이 그래서 그 삶이 결국은 그 속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지금 전쟁이 양상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종교적 갈등으로 태어나는 거죠 모든 사조 배후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니까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요 동성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월터스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바로 이 점이 삶과 세계의 의미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의 정수라고 본다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모든 실제들이 구조와 방향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조와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두 가지 모드를 강조할 때 그러면 우리는 실제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실제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오인들은 창조적 구조가 모든 실제를 받쳐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경험의 세계 속에서 변함없는 법의 증거를 발견하며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제도 속에서 불변하는 원리의 증거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의식적으로 창조적 구조의 존재를 찾아 인식하고 그 창조적 구조와 그 구조에 대한 인간의 오용을 엄격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창조의 구조와 구조에 대한 인간의 오용 잘못된 방향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 회복입니다 이것을 월터스는 restructure라고 말했습니다 구조가 structure라면 회복은 restructure 구조를 다시 세우는 거죠 restructure 사람들이 세계관을 이해하고 혹은 각기 다른 세계관을 서로 대조할 때 어떻게 많이 살펴보냐면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모든 만물의 기본적인 근원이 무엇인가가 창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던 근원이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모든 것의 근원 그런데 이 모든 자원은 점점 사라져가는 건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조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락 성경적으로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선한 거다 타락 인류의 죄 인류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타락이고요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을 서로 어떤 세계를 이해하거나 또 각기 다른 세계관을 서로 대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서로 나눠서 합니다 아까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성의 억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모든 억압을 끊고 인간이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에겐 교회가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이에요 현대의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한 사람 드는 게 프로이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란 사조가 그 배우의 프로이드에 영향을 했습니다 사람들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요 성속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위해서도 이 세 가지로 보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터슨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창조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의 선한 구조를 보는 겁니다 구조를 그 다음에 타락에서 뭘 보는 겁니까 성속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실행하되 즉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구조를 활용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즉 하나님의 구조를 왜곡시키고 변지시키는 그 모습을 타락에서 봅니다 그래서 방향에서 찾는 거죠 방향에서 그러니까 타락의 핵심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구속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그래서 월터슨은 그 구속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방향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조대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럭처라고 아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구조를 다시 세우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돌이키는 그것을 회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으로 보는 그걸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알버트 월터슨은 그것을 아까 말한 구조방향 회복이라고 표현했고요 마이클 고인은 그것을 창조, 설계, 문화적 우상, 숭배, 치유활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알버트 월터스가 구조방향 여러분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혹은 구속의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걸 회복으로 보았는데 그 회복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회복은? 혹은 구속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 혹은 양상에서 즉 직업과 일터에서 구조와 방향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성속의 이분법에 빠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구조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섬기는 다시 말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것을 우리가 구속 내지는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일터 사역 혹은 문화를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라는 걸 선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선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선한 겁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게 약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비즈니스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를 올바로 발견하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다시 구조를 세우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해야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에서 일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조와 방향과 회복 리스트럭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일터 사역이나 우리의 선교적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뚜렷하게 쉽게 방향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남은 시간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에서 미션만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혹은 BAM 혹은 BAM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비즈니스에서 미션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걸 세우기 원할 때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많은 반대를 부딪히고 어려운 게 적지 않은 성도들의 삶 속에 돈은 악한 거라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에 대해서 논하는 자체가 성스러지 못했다 돈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공연히 말하는 자체가 속된 것이다 돈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필요악인 거고 비즈니스도 제가 그냥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또렷하게 이해하고 동의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히 하는 거니까 괜히 긴장감 가들 필요 없어요 여기 포도합 성도들이 있다면 제가 억지로 끌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딱 꺼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타락했네 나온다고요 얘기 꺼내는 자체가 왜? 성수는 교회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얘기래? 타락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 자체가 얼마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성 속의 이분법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조와 방향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와 방향을 이해하고 나면 리스트럭처, 회복 다시 어떻게 올바른 구조로 돌이켜할지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관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건 다른 면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비즈니스, 성경에 의한 비즈니스는 선한 겁니다 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일 수 있어요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는 선한 겁니다 아까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그 구조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돈도 선한 겁니다 돈은 선한 건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또 어떤 방향으로 그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고요 돈에 대한 이해가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돈 자체는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활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인 구르덤이 쓴 비즈니스에 대한 얇은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도 그걸 매우 명확하게 웨인 구르덤은 세계적으로 귀한 조직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비즈니스는 선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사고파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업을 공정하게 규제하는 법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되는 옛날에 담아서 이렇게 양을 재는 거 있잖아요 말대 이런 게 있었죠 컵 뭐 이런 거 그래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말은 그 나라가 오래 지속될 거라고 말입니다 나라가 튼튼할 거다 나라가 번성할 거다 부강할 거다 튼튼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편리하게 속이는 자 는 곧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께 나온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주신 법을 지금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업을 하는 관행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대로 정직하고 공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래 즉 죄화와 교역이 있을 것과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있을 것과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한 거래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 11장은 여호와를 경애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감당한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장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는 이라로 시작합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창조 본연의 구조는 인정하고 사업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죄악은 단제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방향 둘 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은 특별히 10절부터 보면 사업을 잘 감당한 여인을 진주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는 그 여인이 행한 공공연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희생을 드리는 건 전혀 기도하고 이런 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 구절에는 언급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경건한 여인이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하는 모습은 그 여인은 주부로서 사업가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그 여인은 자신이 번 돈으로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고 16절 배옥과 띠를 팔아 이익을 남기고 18절 24절도 베니게의 값비싼 염려로 물들인 호화스러운 자색천과 세마포로 옷을 짓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 모든 세세한 설명과 함께 그 여인이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한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근역하는 사업활동에 그대로 구현한 것을 성교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10절부터 31절부터 읽어볼 텐데 잠은 마지막 장인데요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죠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책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른 많은 구절들에 대한 언급이 또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제가 그 책에 보면 웨인 구르덤이 비즈니스에 대한 두꺼운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나오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스탭을 통해서 아마돈에 나왔나 하고 봤더니 책이 나왔길래 샀더니 이전에 나와있던 책이더라고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책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얇은 책인데 정말 뛰어난 책입니다 한 번 읽고 읽기에는 아까운 어떤 사업가는 한 달에 한 번씩 본다고 앓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구별들을 볼 때 성경적인 관점의 사업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부른받은 하나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율을 들 때에도 달란트를 주시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 장사에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 장사가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지만 비즈니스가 선한 것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는 악한 거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셨겠죠 그러나 사업이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부른받은 하나의 장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성경은 사업이 얼마나 쉽게 변절되어 압제와 우상 숭배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 점을 반복적으로 질타했습니다 타락한 거래들 암호스 8장 4절에서 6절 미가서 6장 10절에서 11절 등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런데 타락한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질책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로마 제국에 대한 말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도시 그러면서 18장 거기에 보면 그 당시 1세기 로마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방종을 매우 매섭게 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차드 보컴이라는 귀한 훌륭한 신약학자죠 그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가로조기 17장 18절 로마의 방대한 소비가 제국의 모든 제품을 받아들였다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 로마가 부유해지는 대가로 변방은 빈곤에 시달려 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1세기라 할 수 있는 현 시대에 당연히 예상되는 경제적 세계화와 가장 닮은 꼴이다 로마로 수송되는 화물 목록의 맨 끝에 요한은 종들 즉 사람의 목숨들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전체 목록에 대한 주석인 셈이다 서구의 부유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값싼 제품들이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미성년자들의 강제 노동을 생산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동일한 주석이 현 시대에 세계화된 경제에도 틀림없이 적용될 것이다 비즈니스는 선한 건데 그것이 악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볼 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이란 생품품을 교환하는 수단이므로 건강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노동을 통해 나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선한 것이지만 내 사업의 기본 동기는 이익은 아닙니다 둘째 성경에서 비즈니스에 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선하지만 타락했고 사업하는 남녀들도 죄인이므로 사업이 잘못된 목표로 빗나가기 쉽다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의 동기가 이기적인 이익이나 부정적인 이익으로 변할 때 이제 이게 내일 살펴볼 거거든요 일에 타락한 결과들 오늘날 심각하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변할 때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압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즈니스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이 선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조를 인식하고 그 구조를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이득은 따라올 수 있고요 비즈니스의 중요한 한 부분은 이익을 내는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향함으로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리스트럭처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매우 밝아질 겁니다 크레이그 박톨로미와 마이클 구원이 쓴 책에 보면 게릭 균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이 자신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산업계의 선망의 대상인 첨단 선물 옵션 회사인 시카고 리서치 앤 트레이딩 그룹 창립 파트너이고 베스트 파워 시스템즈의 사장이자 경영자이며 다른 세계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20개가 넘는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세계 전력의 궁피반 지역에 세워진 서비스 산업 회사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어떤 기준에서 보아도 게릭 균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전통적인 이익과 권력의 척도로 성공을 정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 비즈니스에서의 성공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성경 이야기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용하며 살도록 부른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문가 킹덤 프로페셔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는 돈, 직업, 지휘의 관점에서 성공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입이나 안정성이나 지휘를 최대로 끌어올리거나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는 관심이 없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일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성공을 측정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자신의 은사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하는데 그들의 성공이 갈려 있다 그보다 못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천박한 지휘도 덧없는 환상 같은 부도 쉽게 부패하는 권력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매일의 삶과 그들이 살며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구조 방향 올바나 방향 비즈니스에게 있으면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시는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재능, 시간, 돈의 청지기로 사는 청지기적 기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돈을 벌어서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살고 나머지는 나누어주는 일에 자신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원리를 따라 행하면서 특별히 타문화권에서 수많은 소위 하나님 나라 회사들 선교 법인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유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하지만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비즈니스 미션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보금의 문이 닫혀있는 나라들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개리 긴터의 보금전도와 선교 희생적인 나눔과 관대함 이웃 지역과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 자비와 정의를 증진시키는 사역 이런 것들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의 증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신실하게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에 해당하는 것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찰스 콜슨과 넨시 피어스가 공주한 그리스오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요단 출판서에 나온 건데요 그 책은 세계관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하나 회복을 넣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기 전부터 회복이 뭘 의미한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그겁니다 창조, 다 알죠 타락,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구속, 알죠 회복은 뭐냐 예수님의 구속이 각 영역에서 양상에서 실현되도록 섬기는 겁니다 이 올터스에 의하면 리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각 분야에서 어떻게 리스트럭처로 해서 회복을 위해서 섬기며 열매를 맺었는지를 다루는 매우 귀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 책에는 분야별로 귀에 대신 읽어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아까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증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신실하게 향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리스트럭처 오늘 배운 대로 한다면 리스트럭처를 하는 것이지요 게리는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응답하여 발전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한 일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직 방식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게리는 이원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청지기 정신 정의를 우위에 둠으로써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회사라는 이상을 향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거래처와 고객의 삶에 축복이 되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적인 이익 동기가 대부분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세계를 몰고 가는 이때에 그러한 목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신실하게 살려면 재정적인 손실을 입거나 명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창의력과 예술인데 그건 그냥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이렇게 볼 때도 물론 시간 좀 있긴 하지만 요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또한 성도들도 비즈니스 하면서 그리고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인식 그러면서 비즈니스에 사업하는 방식과 목표와 그러한 여러가지 관습은 세상의 세속주의 자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새물교회 선교회 그러니까 우리 창립기념일을 1998년 8월 4일인가 저는 날짜를 잘 못 외워서 그렇게 기념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저 이기수 목사님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포도나무 교회에서 모여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설교하고 지도사역 시간인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시던지 제가 강단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앉았다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고요 그냥 꼬꾸라질 만큼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마등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이시냐면 우리나라에 첫 번째 유혹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짧은 시간 내에 교회가 그토록 성장하는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 부분 또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강한 나라로 바뀐 이걸 딱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첫 번째 유혹을 주셨는데 우리가 탕자가 자기 정력대로 아버지의 유혹을 탕진해버린 것처럼 교회는 교회대로 비즈니스에게는 비즈니스로 서로 경쟁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며 탕진해버린 것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이미 교회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IMF 기간이었거든요 경제는 경제대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근데 제가 거기 꼬꾸라져 있는데 주님이 또렷하게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유혹을 주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경제적 부가 회복되는 것도 포함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 건데 주님이 제가 깨닫기는 각자에게 그런 이런저런 감동들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그 칭표로 세물교 손계를 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창의 기념일 외국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우리가 그 중심에 있을 거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도 못되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워오셨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유혹이 주어지는 길이 될 것이거든요 그건 성격에 명확하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그날 끝나고 기도사역 갈 때에 하나님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초청하게 하셨어요 그 달에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세우게 원하시는 이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서도록 축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 일터사역을 포함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실 때에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며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신 그 모든 양상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문화의 구석을 위해 일을 통해 사람을 이웃을 섬기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가입하도록 하나님의 예배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좀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지금 잘 배운 것처럼 될 때 주님의 말씀하신 두 번째 유분이 나라에 주어질 것이거든요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업만 하더라도 좀 사업 많이 하면 교회에서 직분도 올라가고 헌금 많이 하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업을 세우신 구조로 선한 것인데 이것이 인류의 타락으로 타락한 우상을 섬긴 방향으로 잘못되어간 것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류의 진정한 복지를 구해서 다시 리스트럭처 회복되어지는 자리로 섬기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왕대심이 주님의 왕대심이 실현되어지고 그 성숙한 그 여인처럼 참원 31장에 나오는 그렇게 각자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정말 무궁할 것이고요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신 게 명확하거든요 그렇게 내 백성을 풀어놓으라 그들이 예배하도록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족쇄로 붙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가 성숙의 분리의 이 이분법이거든요 전혀 하나는 중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조와 방향을 올바로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 각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택 반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